인천영화주간 2024가 공식 상영작과 예매 일정을 공개했습니다. 올해로 4회를 맞은 인천영화주간은 10월 18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24일까지 인천광역시 일대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복합영화축제는 내 청춘의 한 장면을 주제로 인천연수구 스퀘어원, CGV 인천연수 등 인천 전역에서 개최되며 7개의 세션에 걸쳐 국내외 청춘 소재 영화 32편의 공식 상영작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해당 축제는 한국영화발전과 함께해온 인천광역시의 정체성을 되새기자는 취지에서 시작됐습니다. 오는 행사 역시 시민들의 적극적인 영화관람을 독려하고 지역극장 활성화를 도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이번 영화주간에선 작년에 비해 풍성한 부대 프로그램과 2배 이상의 무료 티켓 수량이 준비돼 인천시민들을 비롯해 영화팬들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인천영화주간 2024는 18일 오후 7시 올여름 관객들에게 청춘을 선물했던 박범수 감독의 빅토리를 시작으로 개막합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영화들이 상영될 계획이며 영화 상영 후에는 소울메이트의 민용국 감독, 족구왕의 우문기 감독, 이주영 배우 등 영화인과 관객이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시내 토크 자리도 마련됩니다. 이와 더불어 스케어1 야외광장과 CGV 인천연수에선 포토부스, 청춘만화방미 노래방, 청춘편지 고민상담소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함께 열릴 예정입니다.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지난 7일부터 오는 17일까지 인천영화주간 공식 홈페이지 내 사전신청 링크로 예매가 가능하며 확정 안내 문자 후 현장에서 실물 티켓 교환이 이뤄집니다. 무료 영화 관람 티켓을 소지한 관객들은 선택한 극장에서 축제 기간 내 상영작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예매 안내나 추가적인 문의는 공식 홈페이지나 인천영상위원회를 통해 가능합니다. 이번 행사를 앞두고 백민숙 인천시 문화정책과장은 인천영화주간 2024가 마련한 이벤트를 즐기는 과정에서 내 인생의 청춘을 다시금 기억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나고 전했습니다. 해당 축제가 영화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공감과 추억을 불러오는 시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IBS 윤석영입니다. IBS 윤석영입니다. IBS 윤석영입니다.